잠깐만요. 2층에 있다고요? 네. 2층 계단에. 계단에. 2층 올라오면 계단에. 오오. 도망갔다. 백어. 집 밖에 둘. 집 밖에 둘. 아. 백터. 밖에. 다메 붙였어요. 다메. 다메 하나. 다메 하나. 다메 하나. 룸뱅이 혹시 나와줄 수 있어요? 저 아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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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쟤 바로 앞에. 쟤 바로 앞에. 여기다 쟤 두 마리. 뭐야. 공격. 쟤 밀어내는거야? 이럴 상황이야. 어. 이쪽 쏜다. 달랐다. 나이스 이따 막혔네 쟤가 먹었네 쫌inois 쫌 정보 쫌 앙 방송실 나올텐데? 아니 싸우고 있어야지 뭐야 이거 밖에서 싸웠어? 어 나왔네? 뭐야 야 저거 절대 못 먹어 저거 자살행이야 자살행이야 밀베 겁나 많거든요 지금 내가 지금 하쪽라인만 다 쓰러지지 아니 겁나 많아요 지금 절대 보고만 돼요 지금 훅감이다 저건 진짜 초밥집으로 가서 사명도 돼 볼게요 지금 사람이 있을수도 있지만 뭐 그럼 밀베로 왔겠지 저기로 갈것어? 애담이 제일 좋아요 SR은 일단 그냥 애담이 질리 탄속도 빠르고 뚝배기는 삽..뚝배기 부속 한망이고 이거 틀었어 말이야 아 저기 있겠는데? 빌베로 안들어왔으면 여기 있겠다 여기 있겠다 틀고 있네 다시가 바깥에 서있고 아 여기 있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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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시켜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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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캠퍼가 또 있네 우와 뭐 뭔일이냐 이거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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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랑 밀배로 뛸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자랑해 자가서 설마 밀배로 뜨겠어 설마 밀배로 뜨겠어 확 아 이거 떨어뜨리고 온건데 아 통곡 잘하고 있냐? 열심히 해라 차바퀴는 여러분 다 깨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깨시면서 또 상북이야 오씨 한 더 쏴봐 아 너땜에 차 날렸잖아 너땜에 차 날렸잖아 차 필요한데 여기 묵직하니 혹시? AK였던거 같은데 어우 묵직하네 합격 진짜 이 정도면 진짜 100% 합격 합격 안할수도 없지 음 음 야 뭘 그래야 되나 이거 야 너 차 혹시 있니? 이거라도 좀 꺼낼 수 있긴가 어 집 좋네 아 저 오토바이 있구나 야 뭔데 30명이나 남았어 뭐야 물이 많이 남았대 손님 왔다 영역 표시 바로 했죠 올 생각하지마라고 한 번 더 얻을 수 있겠다 이거 잘하면 근데 이 집이 단점이 수류탄 맞기 딱 좋아요 이 집이 단점이 이쪽으로 또 복이 오네 빨리 좀 죽어 이씨 탐먹을게 우이 또 온다 유해 쯔리 으 으 으 으 저게 속았구만 털기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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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랑 만나겠는데, 저 벅이랑? 어, 거기서 하는거에요? 요건 안 알려주고 손을 꽂 수리기 잡았나보네 제가 어 선생님 어떻게 된거야 저 불러지 않니?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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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음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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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있을텐데 뭐야, 수류탄이 좋은데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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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